자, 소방행정법 최종 마무리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마무리 특강 같은 경우는요, 각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에 대한 판례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. 왜냐하면 판례의 중요성은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그래서 판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또 하나가 법조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. 그래서 좀 자주 나오는 지문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파트인데요. 1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나오는 영역들이 일반 원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률관계라든가 또 법원 파트 이런 파트들이 좀 시험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. 그 중에서도 단연적으로 사인의 공법행위가 좀 더 출제가 많이 되는 영역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인의 공법행위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판례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일단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는 법리 중에서 비지니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입니다. 첫 번째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있을 때라고 써 있는데요. 자 일단 민법 규정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펜을 드시고 민법 제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써 있는 것 과로안에 보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라고 써 있죠. 그래서 비지니 의사표시 자체가 유효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. 다만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를 한다. 자 유효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야. 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처리한다. 이게 민법의 규정이다라는 거죠. 자 이 규정을 사인의 공법행위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인데요. 뒤에 보면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죠.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.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.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비지니 의사표시를 하는 거 이건 적용이 되니까 유효 처리를 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. 유효 처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무효로는 보지 않는다. 이 부분이 의외로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. 물론 이외에도 부관을 붙일 수 없다라든가 또는 효과가 완성되기 전까지 철회나 보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자체 완성적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. 사인의 공법행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청이나 신고를 이야기합니다. 신청이나 신고를 이야기하는데 신청에 관한 부분의 행정절차법 쪽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. 신고라는 것은 이제 이 사인의 공법행위 파트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신고는 두 개가 있었죠. 자체 완성적 신고라는 것과 행정요건적 신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. 신고라는 것은 이제 이 사인의 공법행위 파트에서 살펴보게 됩니다.